단순한 이유는 이제 그냥 단순히 젊고 젊은 얼마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젊고 예쁜 엄마가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결심하게 됐고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자면 저희 첫째 아이가 발달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제 의지만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내 몸, 다이어트 이거는 내 몸의 변화는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정말 큰 변화 중에 하나여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모두가 알다시킨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인데 그건 기본이지만 사실 또 뭘 먹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플러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면역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영양이 균형있게 잡힌 생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과 모로시를 먹으면서 감기 하나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면역을 잃지 않고 그렇게 정책이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 다이어트와 모로시를 다이어트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Q. 어떤 일을 다이어트의 차이점인가요? Q. 어떤 일을 다이어트의 차이점인가요? Q. Sweet. Q. 지금 뭐 하나씩 보이냐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을 어 저는 그 시간을 짜입고 있게 또 이제 온전히 이제 내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Q. 한 이야기 한번force Q. 어떻게 야анич style 그래서 도움 많이 주신 양산 사무실의 김미랑 관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가족의 규칙이 돼서 이롬을 먼저 생식을 접하게 해 주신 저희 엄마 오면미 관사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너네들한테 노유가 없는 게 제 목표고요. 네, 이 엄마만 정말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